대전아! 원자! 최선수라 타지나 동료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지 모르는 게 없지 BTS 지금 몇 년이 되는데 1심 동체가 안 되겠습니까? 아니 우리는 지금 뭘로 보는 거야? 아 미치겠다 이게 뭔 말이야? 예전 기억 되줍으면 진짜 더럽게 안 맞았는데 이거 뭐하냐? 이거 뭐한 거냐? 이거 아냐? 못해! 못할 수 없는데! 아니 이걸 물으면 어떡해 다 됐죠? 갈게요! 간다! 이렇게까지 한다고? 과연 그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인가?